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24페이지에 부동산증권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증권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을 할 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예금 등을 수심받아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전환을 시켜서 대출해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기업 등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 텐데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는 쉽게 매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거를 주식 등의 형태를 빌려서 우리가 증권의 형태로 만약에 유동화를 유도한다 그러면 보다 쉽게 자금 운영이라든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래의 어떤 금융시장의 추세라는 것은 증권의 발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50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자금을 조달하겠는데 500억이라는 자금을 그쳐내요 소수의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500억에 대한 것을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보다 쉽게 빨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증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유동화라는 것은요 부동산은 현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동화하고 증권화라고 돼 있는데요 유동화라는 것은 부동산은 현금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발행하는 게 증권의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요 부동산을 유동화시킬 때는 반드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유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가 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동화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동화 제도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교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자산을 기초로 담보로 해서 다 현금할 수 있다 이때 발행하는 걸 우리가 자산담보 증권 또는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화 증권 그래서 우리가 속칭 ABS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는 보유하는 자산 전체를 유동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두 번째 나오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라는 것은 주택저당채권만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보다 얘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이게 조금 좁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속칭 리치라고 얘기하죠 주식 등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유동화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보편적으로 얘하고 얘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죠 왜냐하면 증권에 관련된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때 대표적인 부채증권, 지분증권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주니까 그런 정도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라고 명시가 돼 있죠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란 영국 같은 나라도 초기에는 주로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주택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한도를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한정 대출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채권의 유동화란 저당권을 달한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있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우리가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죠 담보대출을 그런데 얘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했고요 얘는 장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이 일단 안 맞고요 그다음에 고객에게 맡긴 대출을 해주게 되면 여기다 설정한 게 저당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채권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무한정 대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저당권을 갖다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현금이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당채권을 유동화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효과는 주로 금융기관 위주로 물어봐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냐면요 유동성이 일단 좋아지죠 저당권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간 불일치에 따른 이런 위험도 줄여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금 수요자들은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한정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융기관이 천억이라는 돈을 조달해서 1인당 예를 들어서 1억씩 대출해 주면 1억짜리 저당권이 천 개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매매하면 다시 천억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대출해 주면 또 저당권이 생기고 이렇게 되풀이 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재원 조달도 용이하고 자금 수요자들도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요 저당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공급돼야 된다 327페이지 맨 상단에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당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만약에 증권이 발행이 되면 이 증권이 수익증권이니까 수익증권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의 크기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최소한 국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주어져야겠죠 회사채보다는 작지만 그 정도의 수익률이 충족이 됐을 때만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자의 위험을 어떻게 이거를 줄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매를 해서 사디르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주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정부에서 세워진 금융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증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증권의 안정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아주 비싼 수익률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싼 이자 주고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해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주택금융공사에 의해서 2차 시장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저당시장의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별표하고 이것도 가끔씩 활용을 해요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저당시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게 1차 시장이 있고요 2차 시장이 있어요 1차 시장은요 금융기관하고 자금 수요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2차 시장은 2차 대출 기관하고요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 우리가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융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시중에 금융기관이겠죠 얘네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에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6억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이라는 것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설정하냐면 자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죠 이 사람이 변제할 때까지는 자당권이 여기 딱 붙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자당권이라는 명칭을 또 다른 명칭을 우리가 자당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채권에 있을 때 이 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서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는 뭐가 있냐면 이 자당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하고 자당권에 기초해서 매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이 권리를 금융기관이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금 수요자는 금융기관에게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을 이렇게 상환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권리일 뿐이지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거래하는 기간이 2차 대출기간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2차 대출기간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당 채권에 기초해서 뭐를 발행하냐면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발행하냐면 투자자에게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2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시장의 역할은요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발행시장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1차 기간은요 반드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매각을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의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자금의 여력이 없고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으면 2차 시장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2차 기간은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금융공사는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 그 대출에 관한 저당 채권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이 자기네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이 되면 얘네가 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는 걸 해주는데요 문제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해줄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대출 업무 능력은 없어요 대출 업무 능력이 그러니까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얘네들이 대신 판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융자금은 여기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이나 시중은행에서 사들인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이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걸로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도 출제하기도 해요 그리고 1차 시장이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은 나면 틀리고요 2차 시장이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는 1차하고 2차 시장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시장은요 2차 기간은 여기 있는 자금 수요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2차 저당 대출 시장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28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게 그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일단은 별표는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MBS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온 대로요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증권을,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MBS일 때 모계지, 백, 시큐리티거든요 모계지라는 게 저당채권을 의미하고요 백이라는 게 담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관한 특징을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발행기초화되는 모저당이 있죠 여기서는 고정이자일로 만약에 대출이 해줬더라도 여기서 증권을 발행할 때는 유동이자일이라든가 가변이자로 이렇게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저당채권을 여러 개로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조건이 한 종류라고요 20년 만기 대출은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렇게 하나로 들어온 건데 그런데 여기서 들어온 애들 중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들은 1차 얘가 2차죠 얘도 발행할 수 있고 얘도 발행할 수 있어요 얘가 1차 대출기관이에요 그런데 1차 대출기관은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기관에 지급보증을 받아서는 발행할 수 있다 또는 이런 게 있어요 SPC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특수목적회사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330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330페이지에 가시면 특수목적회사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SPC라고 얘기하는데요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해서 이거는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만약에 2차 대출기관이 주택금융공사라고 하정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네가 직접 투자자에게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얘네를 설립해서 얘네를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원리금에 대한 수치권을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들어오는 원리금에 대한 권리를 얘한테 양도했으니까 얘네가 발행하는 증권을 사들이게 되면 원리금의 지급보증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SPC는 주택자당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SPC에 대한 공신력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SPC의 또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하나 주택금융공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여기에 기초해서 넘겨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원리금은 다 이렇게 가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SPC라는 것이 원래 서류상의 회사인데 그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고요 주택금융공사도 필요하면 얘를 만들어서 얘를 통해서도 반행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니까 얘네 역할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당증권의 종류가 있을 때 걔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이게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고요 얘가 MBB인데요 일단은 얘네들이 중심인데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저당 채권에 관한 수익권하고 원리금 수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MPTS는요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로 반행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전부 여기는 투자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MPTS 같은 경우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반행하는 것인데요 여기 발행자가 원리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고요 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2차 대출관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중에 만약에 전체가 100억이라고 그러면 요중에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얘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을 단위로 100억 단위의 원리금이 상한이 들어올 때 그중에 1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은 경비를 제하고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하는 거예요 여기서 패스스루세의 의미가 자동이체라는 거죠 그러면 10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이 수명도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우리가 MPT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29쪽에 상단을 가게 되면 중간에 원금의 전부가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투자자는 그때 일시에 많은 금액이 있죠 남은 잔액을 한꺼번에 다 돌려받고 증권은 만기보다 일찍 끝을 맺게 돼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과 이장 등의 위험은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모든 것을 다 투자자가 그런데 채권형 MBS는 MBB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거는 전부 발행자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MBB 같은 경우에는 보기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자는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 기간에 신용이 있죠 신용에 기초해서 별도의 채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발행하는 MBB의 만기 있죠 만기는 여기 원래 자금 소유자에게는 20년 만기로 발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 만기는 제하고 같지는 않아요 별도의 만기를 주는 거예요 10년 만기 이자일도 저기가 만약에 4%라고 그러면 여기는 한 3% 별도의 만기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이걸 담보로 돈을 조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기본적인 소유권은 다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더라도 조기 상환했다는 리스크도 발행 기간이 다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권리가 발행자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콜 옵션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20년 동안에 이자 수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증권을 발행했는데 얘가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일찍 끝나잖아요 더 이상 이자 들어올 게 없는데 얘한테는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이자를 주게 되면 얘가 손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옵션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는 내가 발행한 채권을 남아있는 잔액을 주고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수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MBB는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는 대신에 투자자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조기 상환을 해서 나에게 모든 상환이 들어오면 나에게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너에게 약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자 지급을 약속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MBB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담보 다출 채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이 담보와 금융기관의 신용기치에서 발행한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발행기관은 거기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차입자하고 투자자 간에 자산의 현금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이 원리금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형태의 원리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그래서 발행기관이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니까 이임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채무 우량 위험을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게 발행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글로 보면 얘가 비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발발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애들이 MBB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이라고 해서요 MPTV라는 애가 있고요 C에 뭐가 있어요 얘네는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다는 얘기는요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고요 대신에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이거는 MPTS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도 원리금 수집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MPTV라는 것은 혼합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권만 누가 갖고 있냐면 발행자가 갖고 있고요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CMO예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종류로 발행하는데 CMO의 명칭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했을 때 얘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만기가 한 종류로 돼 있는데 얘만 만기가 여러 개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당 채권 중에서 만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기로 만기가 1년짜리 만기가 3년짜리 만기가 예들어서 5년짜리 만기가 20년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계층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의 크기도 틀려지겠죠 그렇죠? 위험의 크기도 틀려지고 이렇게 만기와 이자율이 지급이 되는 크기가 달라지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만들어진 게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게 30년 만기 한 종류라고 그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지 단기나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층을 이렇게 분리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발행하는 걸 우리가 CMO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 담보 채권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가지 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동일한 만기 구조가 아니라 조건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증권을 얘기하고요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MBS는 실질적인 구조는 CMO 형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는요 뒤에 가시게 되면 박스에 다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중에서 완전한 콜옵션이 설정이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얘는 부분적 콜방어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상업용 저당담보 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시험에서 한 번 나온 건데요 상업용 저당담보 증권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임차자들의 신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상업용 오피스가 있다 그러면 오피스가 있는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있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면 투자자는요 이거를 발행하는 발행기간에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임차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임차자의 신용이 높아야 임대료 꼬박꼬박 낼 것이고 그래야지 자기들도 이자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중시하는 것이 바로 CMBS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업용 저당담보 증권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331페이지에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금융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항상 정리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럴 때 약간 왔다 갔다 하면 인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당부를 드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저당증권의 종료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ahora 세팅 감사합니다.